가위의 가위의 가위는 가위의 가위의 가위 가위의 가위 가위의 가위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하고 싶었어 오늘의 뒷버쳐 최현순 기준 앉아와서 첫 번째 손님이 여기로 와 계시는 퇴필 사실 이 제식 시절에 나와 왔습니다 정말 향상 왜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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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봐. 포즈를 조금 더 안 들으시네. 아 그래요?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. 딱 상체만 이렇게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지금 방금 아사이가 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? 이거 지금? 이 분은 진짜 잘 찍었다. 유니가 뛰는 거 같아요. 와 진짜 뛰는 거 같아요. 아! 약간 이게 글상이라고 하죠? 생각하는 자. 제옥? 누가 왕픽이었나요? 아사이에 약간 그냥 표정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. 아사이에 약간 그거야. 순정 만화의 사연인 남자 중에. 진짜예요. 현실도 그렇고요. 사진도 그렇게 나왔어요, 지금. 어떤 생각을 했는지. 그냥 무턱대고 얼굴 이렇게 나왔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뭐였는지, 대체.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아실 거다. 세션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세션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투머치 투머치 아인커피. 투머치하게 아인커피. 네. 너무 많이 아인커피. 그 아인커피 아인 맞나요? 이게 TMI예요 지금. 이게 TMI예요 지금. 이게 TMI입니다. TMI입니다.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은 네. 시간 내주셔서 저랑 한번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대박일 거잖아요, 현재. 그렇죠? 오오오오. 란치. 노래가 저랑 잘 어울리는 이시. 에이... 한천원도 안다니까요? 트레이저를 맞춰봐라는 퀴즈 타임인데요. 저희가 사전에 쓴 거 있잖아요. 질문을 하면 정답을 맞추도록. 혹시 1등한 사람한테 뭐 있나요? 온리 1등한테만 상품이 있는데요. 뭔데요? 지금 앞에 계신 뭡니까? 크롱크 굿즈와 베개! 트레이저를 맞춰봐! 알아봐! 시작! 재혁! 핸드폰, 에어팟, 립밤. 정우! 애플워치, 헤드셋, 핸드폰. 재혁! 핸드폰, 헤드셋, 트레이저를 생각하는 마음. 이거구나. 너 그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. 핸드폰, 헤드폰, 트레이저메이커의 사랑. 재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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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입니다. 제가 항상 얘기해요. 아! 지훈이 형! 지훈이야. 지훈이야. 지훈이야? 지훈이야. 구슬 아이스크림. 아 예리했다. 예리했다. 팁을 드리자면 약간 한 번씩 느껴봤을 거예요. 마이치 연습생이라면. 비온드? 매담. 아니요? 그보다 맛있는 게 없지. 샐러드. 재혁이 형의 사랑? 지훈! 연습실에서 몰래 먹는 과자. 정우! 연습실에서 몰래 먹는 콜라. 지훈! 힌트 드릴게요. 예리했기 때문에 댄스. 댄스 끝나고 마시는 물! 오케이! 형! 아 했어요? 하하하하. 종교! 최근에 산 짱구 인형.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장인박스잖아. 누토가 맨날 밤에 이러고 자요. 알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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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수수라 이렇게 어디로 둔 문이 생기는 거죠. 여신! 타임머신. 좋은데. 예! 여기서 와줘 가는 거 아니야야 얘들아. 내가 가져가는데. 지훈, 아이언맨. 제훈아. 예단. 태현아 처음. 예단. 퍼스트가 괜찮은데? 피즈가 안 한 것 같아요. 내가 최연한 연두에 이 영화 개봉했어. 김병규? 99년 때? 스위스 초콜릿과 이상한 나라의 공작. 아 하하하하. 짤리아 초콜리. 찰리아 초콜릿. 와 스윗스. 정원. 아바타. 마시오 한국 영화에요? 미국 거 아 지금 내 이름을? 인크레더블 땡 우리 숙소를 왔으면 한 번쯤 다 봤어 이게 안 나왔네 진짜 이게 안 나왔네 제형 예담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2 내가 시원해 10점 10점 1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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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형 제형 케이크 스시 박지훈이 박지훈이 정답이다 케이크 양념치킨 스시 끝 와 멋있었는데 케이크 스킨 집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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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줘 집합 내가 케이크가 없어 케이크는 아니야 제형 치킨 삼겹살 케이크 아니 케이크 아니라고 예담 예담 아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고기 치킨 아 아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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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삼겹살이었나? 마셔 치킨 삼겹살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지 한 번만 마셨는데 이렇게 으승해버려서 저 뭔가 마음이 아픈 게 이 인생 역전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딴따따 딴따 어 이거 시작인데 딴따 딴따 지금까지 리포터 최현석 김준규 였습니다 였습니다 12시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딴따 도착 저 사는 도착 한 번만 도착 한 번만 털뜩